너희 침입자가 쓰러졌다. 대각시켜. 다 됐어. 킥들을 반납하고 원시개수를 불러내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저 원시개수를 처치해. 병원 문이 열렸다. 다섯 석을 처치해. 빛이 무기가 됐어. 저 원시개수를 불러 부어만이야. 강랑자님이 배가 고프시다. 어둠을 받았니. 저 수호자들을 제거해. 지호자가 쓰러졌다. 두 명째로. 또 한 명 전신. 최고의 총 싸움은 역시 개척지에서 일어난다니까. 신입자가 있군. 적이 널 찾아내기 전에 네가 먼저 찾아낼. 침입자의 표식을 남겼군. 침입자가 죽었다. 계속 밀어붙여. 빛이 충전됐어. 원시개수한테 제대로 보여주라고. 차원 문이 열렸다. 가서 적을 처치해. 적 하나를 처치했다. 이봐. 몸놀림이 아주 굉장한데. 일석이쇼. 침입자의 표식을 남겨주고, 시간에 저지하게 된다. 다른 사이 있을지. ik사에게도 그만.